요즘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래? 시나리오가 잘 풀리는 모양이야? 어. 초고는 언제쯤 나오냐? 조만간에. 방황이 너무 길었어. 아무리 그럴만했다지만 작품 사이에 텀이 너무 긴건 결코 좋지 않아. 서둘러라. 아. 내일 그룹 창사 기념 행사했는데 너도 와라. 그런데 뭐하러 혼잡스럽게. 무조건 와. 너한테 호감 있는 투자자들 몇 명 있는데 너 만나고 싶어 하더라. 만나서 눈도장이라도 찍어두는 게 좋아. 귀찮고 싫어도 그런 자리 나오는 게 좋다. 생각해 볼게. 그리고 참. 혜림 씨 말이야. 혜림 씨? 어. 아직 못 들었어? 뭘? 못 들었구나 아직. 그것도 내일 거기 나오면 알 수 있겠다. 그게 뭔데? 내일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해봐. 참. 대체 뭔데 그래? 승희야. 내가 늘 느끼는 건데.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가더라고. 인생은 우연으로 점철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모든 우연은 필연이 아니었을까? 애초부터. 무슨 소리야 형 지금. 영화 잘 만들라는 소리야 인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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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